고구마 심을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준비를 하는거 준비를 야 이 고구마 보여주면 고구마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심으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고구마 심습니다 종자로 박는다 그러죠 이게 종자 제가 이제 올해 시브렁을 한번 하려고 이건 뭐 실험도 안해요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이런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고구마를 물에 이렇게 뿌리를 담궈놨는데 뿌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빨개졌죠 이런 실뿌리고 이렇게 빨개졌잖아요 이렇게 이 빨간 뿌리에서 나중에 이제 고구마가 달리거든요 이 실뿌리에서는 그냥 영양분을 빨아먹는거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 뿌리에서 이게 이제 고구마가 나중에 형성되면서 달리는데 우리가 고구마 육멸을 하다보면 보통 2월 20일에서 3월 초순까지 우리가 고구마 종자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서 종자를 합니다 그래서 싹을 이렇게 이게 이제 땅에 묻었다면 이게 묻은거 다면 이게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제 고구마 종자 할 때는 이걸 눕혀서 심지만은 근데 나중에 이제 6월 10일에서 15일 쯤 돼서 어 이거 고구마를 갖다가 캐내다 보면 이 고구마 뿌리에서 나온 데에서 고구마가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고구마를 이렇게 땅속에 종자용으로 묻었는데 이거를 이 고구마를 이렇게 종자를 묻었는데 이 밑에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나서 요 줄기에서 이렇게 고구마 뿌리에서 이렇게 고구마가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잎사귀 이 줄기를 여기 이거를 끊어서 여기서 여기서 뿌리가 나서 고구마를 달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서 이 뿌리가 고구마 지금 물에 담궈놨잖아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고구마를 담궈놨는데 이 뿌리에서 고구마가 달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그런 거를 혹시 혹시나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햇빛 보는 것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빛을 또 많이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것도 많이 자랐는데 잎사귀가 좀 누래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어 고구마를 이 화분에다 심어 보려고 그렇지 심는 거 심는 거 심는다는 표현 맞든 거지 그지 응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4월 중순부터 고구마 순을 내잖아 그치 택배를 보내는데 어쨌든 고구마 순을 잘라서 보내니까 고구마 순에 뿌리가 나면서 이제 고구마가 달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서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 요런 것도 지금 너무 가늘게 나와서 가늘게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 지금 많이 잘랐는데 많이 잘랐는데도 잎사귀가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누래지는 게 많아요 이거는 저번에 심어놓은 건가? 네 심어놓은 건데 이제 뿌리는 저번에 심어놨어도 뿌리는 아마 이게 났을 거야 아마 어 이거 봐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거야? 이렇게 뿌리가 고구마 뿌리가 그럼 이제 그냥 놔두면 어쨌든 달리겠네? 네 달리겠지 고구마는 당연히 달리지 이렇게 하고 뿌리가 그죠? 뽑아볼까 한번 구경하게? 여기 이제 뿌리도 딱 여기 그 겹순 터지는 데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서는 아무리 안 나잖아요 겹순 터지는 데서 요런 데서 이렇게 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실하게 났네 이렇게 여기 지금 묻은제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열흘 정도 됐는데 다 뽑아보자 다시 심으면 다시 살아? 다시 삽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사실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날씨 따뜻되고 이걸 갖다가 심어도 이걸로 심어도 사실 고구마는 달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모종이 약하여 보여도 사실 이걸 심으면 이제 이게 뿌리가 여기는 지금 화분이 빛을 많이 못 보고 영양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뿌리가 막 땅에 닿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그 많이 뻗어 나가고 줄기가 무서워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마를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고구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야 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쁜데 그러니깐 이거 이거하고 비교?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그리고 이거는 죽은 건가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 다 떨어졌지 으 이거 으 아 이 뿌리는 다 이렇게 놨네 그러면 요 이게 마디에서 요런 마디에서 이제 나중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여기 예 꽃 새순 눈이 보이네 이렇게 마디에서 다 새순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 놓고서 보면 고구마가 이제 우에는 신고 나면은 사실 이 우에는 땅에 묻힌 거 외에는 우에는 이제 말라가지고 싹이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고구마가 또 살아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요것도 응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마디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는 겁니다 마디에서 응 한번 다 뽑아볼까 응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해서 사실 해봤자 무도 약해요 무도 이렇게 쭉쭉 뻗는 거는 이거는 지금 너무 우짜라니까 이렇게 잘라 줘야 돼 지금으로써는 지금은 뭐 이렇게 우짜라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꿀고구마도 있고 자색고구마도 있고 이러는데 요걸 이제 한번 조금 날씨가 약간 포근해지면 포근해지면 한 한두 개씩 해가지고 화분에 별도로 옮겨 심어야 돼요 옮겨 심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자른 거니까 자른 거니까 여기에 일단 가식을 해 놨다가 봄에 다시 봄에 다시 봄에 다시 봄에 심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수확하는 거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저는 제가 고구마 모종 10년 정도 했는데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되고 고구마 모종을 벌써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예약하시려고 조금 전에 전화 왔잖아 자색고구마 모종 언제 주문하면 되냐고 언제 벌써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한 3월 2월 말이나 3월 한 중순 정도 돼서 고구마 고구마 밭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구마는 거름을 안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 누가 몰라 절대 절대 고구마도 고구마도 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밭은 당연히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뭐 추비를 많이 안 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고구마도 고구마 전문적으로 계속 심는 데는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이제 질소질이 좀 낮고 인산 가리가 약간 높은 것들 그러니까 뿌리작물에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또 강아지들이 저기 또 난리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 전용으로 고구마밭에 고구마나 감자 그런데 전용 비료를 하게 되면 고구마가 신 베기는 것도 훨씬 적어지고 고구마 우리 신 베기는 거 많잖아요 고구마 신 베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고구마도 훨씬 더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그 전 고구마 전용 비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가 이제 고구마 밭 만들 때쯤 돼서 그런 비료도 이제 어떤 어떤 비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어 이렇게 권장을 한번 해보고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비교를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오늘 고구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잠깐 그래도 모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고구마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2월 말 되면 고구마 종자도 묶어야 돼 그러니까 고구마에 대해서 어 영상을 제가 아는 대로 어 그래도 뭐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앞으로 쭉 영상을 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분을 네 아직은 하우스 안에다 놓으면 안 되겠지 아직은 안 되겠지 요 추위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금 뭐 영화 8도 뭐 몇 도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추위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응 이제 하우스 안에 주면 영화로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 요거를 갖다가 아마 하우스 안에 넣고 그렇게 키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크는 과정도 어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모를 여기에 어 고구마가 달릴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영상을 어 오늘은 여기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고구마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영상 올릴 것에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바이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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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바이농원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행복한 행복한 후 ifully 감상 송 우리 한lang 좀 annt 정 may 나 난 맑 near 이 menja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